히잉! 도와주세요! 사고가 난 차는 견인차 토토가 출동해서 정비소에 데려다 준답니다. 고장난 자동차를 정비소로 데려와주세요. 야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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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인차 덕분에 친구들이 무사히 정리를 받을 수 있었어요. 고마워, 토토! 덕분에 살았어! 도와주세요! 고장난 자동차를 정비소로 데려와주세요 도와주세요! 이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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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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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견인차 덕분에 친구들이 무사히 정비를 받을 수 있었어요. 고마워, 토토! 덕분에 살았죠! 고마워! SBS